인테리어의 인테리어 또 열렬한 박소리에 제가 막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자, 어젯밤에 좋은 꿈 많이 꾸셨나요? 애터미는 여러분의 모든 꿈을 그대로 이루어주게 해줄 겁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저를 처음 모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 초에 미국에 계신 누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다 내 인생을 걸어라 라는 간절한 편지와 카다로그를 보내셨습니다 그 누나는 제가 88년 6년도에 부도났을 때 부도난 걸 다 처리해주시고 또 88년도에는 저에게 3위 아파트를 사주셨던 누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누나가 사준 집은 어떻게 됐어요? 월세로 전세 다 없어지고 또 부부 신용 물량자가 되고 결국에 통장까지 압류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아,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다시는 다단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한국나라에게 일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약 3개월 지났을 때 한국나라에게 박동철 상무가 자기 방으로 날 부르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화장품 한 세트가 딱 있어요 섬찟하더라고 아이나 달러?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들었을까요? 꺼버렸을까요? 꺼버렸어 상무님, 나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그냥 나가면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을 월급 싹 까세요 하고 들고 나와서 우리 딸을 줬어요 우리 딸이 아빠, 또 시작했지? 이번에는 또 뭐야? 그래서 저는 절대 아빠가 다시 시작 안 했다 그런데 그 딸이 한 달 후에 3개를 주문 받아온 거예요 아빠, 아빠가 17년간 한 것 중에 이번에 제일 잘한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해봐 그래서 제가 칭찬했을까요? 야단쳤을까요? 야단쳤죠 아빠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장학금이지 주움받아 오는 게 아니다 아빠는 다시는 그런 거 안 한다 어쨌든 그 물건을 전하는 과정에서 애터미를 듣게 됐어요 듣는 순간 푹 떨었어 듣다 말고 포스코 빌딩을 30분을 돌았어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머리는 하지 말래요 더구야 너 17년간 다섯 번 망해서 집 없애고 신용 물량대가 됐잖아 똑같아 하지마 가슴은? 알아봐 알아봐 하지마 알아봐 하지마 알아봐 누가 이겼다? 알아봐가 이겼어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 세미나가 나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저는 세미나들은 첫날 바로 사표를 쓰고 또 시작했어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렸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랬더니 내가 17년간 그렇게 원했던 월 천만 원을 애터미에서 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천만 원이 계속 올라서 이제는 진정한 성공자가 됐습니다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의 사업자를 보면 제가 참 답답해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돈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감동이 없어요 10년 전 애터미는 물건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카다로그도 없어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본사가 보니까 간판도 없어요 A4 용료로 딱 써붙였더라고 애터미 본사 억장이 무너져요? 천장이 무너져요? 지금은 크라운이시지만 제 동생 이해정 단장이 본사 딱 갔날 앞 오빠 내가 보험으로 먹여 살릴 테니까 당장 그만둬 그리고 그날로 그만뒀어 그리고 내가 계속 하니까 날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 사인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저는 왜 안 흔들렸을까요? 저는 17년간 다섯 번만 했거든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애터미처럼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회사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가입비와 월간유지가 있는 한 여기 성공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성공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애터미 회원들은 왜 어렵다고 그러죠?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은 뭔가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 아 애터미? 아 그 회사? 좋은 물건 싸고 편해서요 응 애터미? 가입비 월간유지 없어 진짜 착한 편해서요 그 정도의 감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야 돼 올라 한번 다 같이 떨어볼까요? 두 번만 떨어 두 번만 그럼 성공 안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에 손을 잡고 푹 두 번 떠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푹 아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공이 그런데 이 성공이 이 성공이 월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평생 타다가 상속이 된다면 스몰 비즈니스입니까? 빅 비즈니스입니까? 빅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 3대까지 3대 그런데 애터미 회사 진짜 3대까지 줄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회장님 착해서? 우리 회사가 안 망하니까? 네 안 망하는 건 당연한데 진짜 주냐고요 네 분명히 상속이 됩니다 왜? 방문 판매법에 다단계 회원은 사망했을 시에 그 지위를 양도 양수할 수는 없으나 즉 사고 팔 수는 없지만 뭐가 된다? 상속된다라고 우리의 지위를 보장해 줬어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100년만 간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진짜 내 인생을 바칠 만한 사업이다 우리 회사가 왜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까? 첫째 좋고 싸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발적인 재구매 회원이 증거한다 진짜인가요? 네 증거가 있나요? 네 뭐예요? 네 해모임? 자 우리는 증거만을 믿으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톡마켓 회사 중에 가장 소비자 회원이 많은 기업이 어디라고 발표했어요?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회사가 진짜로 좋고 싸다 자 소비자원이 계속 증가하면 여러분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미 리더스 클럽은 300명이 넘고 로얄 클럽은 150, 200명 가까이 돼가고 크라운 클럽이 30명이 넘고 이제는 모든 게 증거가 쌓이고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선광고 터는 기적인 이유가 뭐예요?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다 자 이런 기업이 전세계 네톡마켓 회사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딱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 뒤에 네톡마켓 회사는 애터미가 쓴다 왜?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다는 건 바로 성공으로 의미합니다 성공 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현실이 된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딱 애터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켓팅 회사의 바이너리의 가장 불편한 진실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상 플랜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10년이 됐는데 단 한 글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상한선이 있다 상한선 이거를 우리는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억울해요 5천 대 5천 넘은 지가 5년이 넘었어 10배가 넘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내신경을 자주 해요 속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우리 앵값 5천 원은 거의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 매출이 벌써 100배 이상이 올랐지만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앞으로 100년이 가도 망할 수가 없다 왜? 좋은 물건 싸게 파는 회사가 어떻게 망합니까? 가입비 월간이 좋고 상한선을 만들어서 밑으로 밑으로 수당을 주는 이 기업이 왜 망하는가 애터미 보상법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터미라는 일을 자고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진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알려야 됩니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알려주세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좋고 싸고 가입비 월간주의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 무한 노적이 현실이 돼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가입이 된다 누구 밑에 가입되죠? 내 밑에 내 밑에 가입비가 있으면 10명 20명 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실패한 거예요 가입비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10명 20명 얼마인지 가입이 됩니다 맞죠? 그러다 보면 내 밑에 나도 모르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방금 전에 여러분 공부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이다 시스템 시스템은 뭘 시스템이라고 하느냐 네톡 마게팅 60년 약사 속에 모든 성공자들이 걸어간 길 따라해보세요 성공자가 걸어간 길 성공자가 걸어간 길 성공자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느덧 어디에 가 있어요? 성공에 가 있죠 실패한 사람을 따라가면 바로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훨씬 쉽죠 성공의 8단계는 첫째가 뭐예요? 목표를 설정해라 두 번째 그 목표 균형사핀 삶 이라는 내가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한이 될 일들을 이루기루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또 긍정적인 삶을 살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 그 다음 뭐예요? 명단 작성 네 번째로 초대 다섯 번째 사업설명 여섯 번째 후속 조치 일곱 번째 상담 여덟 번째 복제 자 그런데 이 성공의 8단계에서 딱 하나를 꼽으라면 뭐예요? 뭘 하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쇼더 플랜 쇼더 플랜 누군가에게 애터미노 알아? 나 월 5천만 원 볼 거야 한번 들어볼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고 명단 작성 초대하고 사업설명 하는 거예요 사업설명 했기 때문에 노를 봤죠 여기서 노 너나 해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하게 되고 스폰서와 상담하게 되고 그래서 홍길동이란 사람을 내가 꾸준히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응 알아들었어 응 친구야 미안해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해 그게 바로 복제 디플리케이션 내가 했던 걸 그대로 복제시키는 거야 내가 했던 대로 알았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하는 거죠 초보자리 볼 때 성공의 8단계만 하려니까 맨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또 깜깜한 터널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시켜라 이거죠 그게 뭐예요? 두 번째로 에이코아다 에이코아 코아라는 건 뭐냐면 핵심이라는 거 핵심 에이코아를 실천하자 그럼 에이코아란 무엇이냐 8가지 행동을 습관으로만 습관 습관은 습관인데 어떤 습관이에요? 무슨 습관? 성공 습관 아 윌리엄스라는 심리학의 원조시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모든 비즈니스에 통용되는 말인데 다행히도 애터비는 우리는 월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기로 생각을 이미 바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어제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월 5천만 원을 매달 타고 아니 월 1억 2억을 타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무엇으로 만들면 성공한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요? 큰소리로 따라해봐요 성공 습관 성공 습관 성공 습관을 만들자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책도 있어요 공병어스가 쓴 책도 있어요 습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심리학자나 모든 경제학자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가 내 인생을 바꾸어요? 습관 다행히도 우리는 이 여덟 가지 행동만 습관으로 만들면 분명히 로얄 마스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로얄 마스터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덟 가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자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습관은 책을 매일 15분 읽자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든 습관입니까? 저는 진짜 답답해요 저한테 매일 에이코아리스트가 와요 제 파트너들한테서 책을 매일 액세스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같으면 액세스 쓸 시간에 읽고 동그라미 치겠어 시계 딱 켜고 15분 아무리 졸려도 15분도 못 읽어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읽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헬렌 칼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못 보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게 불행한 거다 근데 왜 5천만 원이라는 비전이 생겼는데도 안 읽느냐 그 액세스한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이미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습니까? 근데 5천만 원짜리 대답이 아니야 200만 원짜리야 월 5천 버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책을 동그라미 쳐야 돼? 안 쳐야 돼? 네 자 어떤 책을 읽느냐 제일 먼저 카네기 인간관계론 근데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보면 제일 먼저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라 1번 딱 그거 하나만 하지 마라고 남은 다 뭐뭐 하라야 어떤 인간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내통마켓이 시작일 때 무조건 읽어야 돼요 내통마켓이 등의 바이브를 같은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으신 분 손 들어봐요 어이구 여긴 그래도 10% 넘네 여러분 읽고 파트너가 읽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두 번째로 VOD 시청 VOD를 매일매일 하나씩이라도 보고 듣자 우리 박황리 회장님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성공자 모든 CD가 애터미 다 공짜잖아 아셨죠? 네 성공자를 내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VOD를 하루에 하나는 보자 핸드폰만 꺼내면 되잖아요 자 이게 월호 천만원보다 더 힘든 겁니까? 아니죠? 자 세 번째 미팅 참석 애터미 초기에 진짜 세종지 될 거 하는 게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맨날 또 이렇게 같은 거 하는데 가내는 거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고 기다리고 함께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자 우리가 미팅에 원데이 석세스에 매번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거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밖에는 전부 지뢰밭 투성이에요 그 거절의 벽을 넘어설려면 우리는 매일 매번 미팅에 참석해서 열정을 주유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다가 따다다다다 총 맞고 팍 쓰러질 때 세종병원을 가야 돼요 세종병원에 가면 딱 꿰매줘 그걸 딱 또 수혈해줘 수혈 받고 또 나가는 거야 세종병원도 가고 석세스도 와가지고 또 수혈하고 또 죽고 또 나가서 막 외치고 미팅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60년 네트워크 역사 속에 미팅에 가야만 성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50은 돼요 미팅 나오는 게 5천만 원보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아무도 안 해요 오기만 하면 되잖아 네 번째 애용 사랑의 자 사용이 아니야 내가 치약을 가슴에 품고 자 남편이 너 치약하고 살래? 나랑 살래? 그럼 누구랑 살아야 돼? 치약 그래서 애용이야 애용 왜? 내 인생을 바꿔주거든 내 남편이 내 인생을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잖아 우리 마누라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안 바꿔줬어 그래서 진짜 내 성공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치중한 물건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서번 애용하라는 이유는 서번 뭐를 전해라? 감동 감동을 전할 때 뭐가 같이 나가야 돼? 침을 튀겨야 돼 침을 침이 팍 침이 안 나가면 감동이 없는 거야 옆 사람한테 한번 제일 감동받은 물건 얘기해봐 침이 나가나 안 나가나 침이 팍 튀어나가야 돼 침이 나가요 애용은 감동해요 제가 에이쿠아 리스트를 알린 다음에 일본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미나 스택까지 본 분이 2년간을 본 사람인데 사업이 안 돼 그래서 에이쿠아 체크리스트를 주고 해봐 그랬더니 애용이 전부 X야 왜 안 써대니까 거기서 꼭 써야 됩니까? 그래서 에이쿠아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해야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요 에이쿠아를 실천하는 결론은 내 탓이요라는 거예요 내 탓이요 따라해봐요 내 탓이요 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에이쿠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된다라는 결론만 내리면 스폰서 파트너 갈등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 줄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 라인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왜 바이너리는 꼭 스폰서 라인 뭐 내 라인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앞으로 스폰서 라인은 싹 입에서 없애버려요 에이쿠아 나는 두 줄을 내가 했어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요 창피한 얘기예요 두 줄은 당연히 내가 하는 거죠 그게 복제가 돼야 돼요 자 다섯 번째 show the plan 성공의 패턴기하고 똑같아요 자 에이쿠아 1, 2, 3, 4 왜 하는 거죠? 책 읽고 V 시청하고 미팅 참석하고 영화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얘기가 두 가지 말을 해서 그렇죠 야 에텀이 같이 하자 또한 한번 써봐 두 마디를 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show the plan은 두 시간짜리 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show the plan은 내가 월 5천만 원 버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너도 한번 알아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자 월 5천만 원 벌 수 있는데 show the plan은 그렇게 어렵습니까? 거절받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그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 또 가족에 대한 또 주변 친구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소비자 전달 어떻게 알릴까가 아니라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어떻게 알릴까가 아니라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거다 간단해요 지그지글러는 온셀링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는 사람의 평생 종로로 닫아 끝날 것이다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머리털은 안 빠져요? 치아는 튼튼하세요? 피부관리는 잘 물어보는 거라 물어보는 거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오케이? 자 일곱 번째는 상담 정상담할 거 없으면 오늘 점심은 잘 드셨어요? 그 전화한 것도 상담해요 매일매일 습관을 만드는 습관 따라해봐요 습관을 만들자 우리는 이 일곱 가지 습관으로 만들자 습관으로 만들자 전화하는 거 쉽죠? 마지막으로 신뢰 쌓기 신뢰 쌓기는 미인대칭 비비불 우리 애터미 사업자는 나 이걸로 결정하자 신뢰 쌓기는 너무나 광범위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죠? 그죠? 자 미소 짓는 거? 쉽죠?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리더가 있더라고요 통역관을 대동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사장님 성공하고 싶으세요? 와 성공하고 싶대 그럼 오늘부터 거울을 보고 매일매일 웃으세요 당신의 거울을 보고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결투를 앞선 투사같다 이거 아니요 헬렐레 해야 돼 헬레 따라해봐 헬렐레 헬렐레 하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요새 무슨 좋은 일 있니? 응? 나 오천만 원 볼 거다? 뭔데? 애터미 웃고 다녀야 사람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헬렐레 해봐 헬렐레 네 자 한번 시원하게 또 웃어봅시다 하나 둘 셋 으아악 하하하하 하고 맨날 웃어요 웃어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대화는 상대방의 관심사 즉 딱 한마디 물어보면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때 골프 그랬어 그럼 나는 골프 몰라도 골프에 대한 얘기 하는 거야 낚시 그러면 낚시 등산이면 등산 상대방이 좋아하는 얘기를 두 시간만 들어주면 애터미 얘기 들어줘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내 얘기부터 하면 안 돼요 단도직입적이란 말 있죠 만나자마자 너 애터미 알아? 뭔데? 하고 막 우리 회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쩌고 절대 품질이 절대 그러면 돼 안 돼 그게 아니야 너 모순일에 제일 관심이 있네 야구 그러면 그냥 야구 얘기하는 거야 재미없어도 컴퓨터 게임만 게임 얘기하고 그렇게 매 시간 얘기하다 보면 마음 문이 열리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칭찬해라 칭찬 그리고 파트너의 장점을 꼭 찾으세요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꼭 칭찬해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문을 활짝 냅니다 회원 등록은 저줄로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열렬한 협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을 보고 딱 증거를 들어서 칭찬하세요 그냥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얘기잖아 오해할 수가 있어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칭찬은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해라 옆 사람을 자세히 보고 헤어스타일, 안경, 미소 아무거나 칭찬해 봐요 자 칭찬드리니까 기분 좋죠? 그런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 매일매일 연습하세요 칭찬 연습 칭찬 전문가가 되라고요 내가 오늘 칭찬했으면 동그래미? 안 했으면 X 또 하나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자 하루 종일 입을 꿰매세요 절대로 비난, 비평, 불평하지 않았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동그래미? 매일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어때요? 에이코아 들어보니까 못할 거 있습니까? 자 이거를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로얼마스터가 돼 있어요 자 피트 드로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다 미국 최고의 관리 경제학의 전문가십니다 95세를 사셨고 평생을 하바드 대학 교수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평생의 화두가 그겁니다 측량되지 않으면 계산되지 않는다 우리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시간과 열정을 여기다 투자했다고 하지만 그걸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이코아 리스트를 매일 체크하자는 겁니다 에이코아 체크 리스트를 매일매일 1일부터 31일까지 하면 말일이 되면 내가 책을 몇 번, 부여도 몇 번, 미팅 몇 번을 쭉 쓰세요 쓰면 나의 성적표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끝장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달에는 한 번 더 다음 달에는 하나 더 하고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 1년, 2년, 3년이 되면 푹 풀로 찬다 안 찬다 꽉 차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 있다? 로얼마 스타일 왜? 내 파트너도 똑같이 복제가 돼 있을 거니까 따라해 보세요 성공 습관을 복제시키자 성공 습관을 복제시키자 여러분이 에이코를 실천하는 리더가 돼 있으면 여러분의 파트너도 에이코를 실천하는 리더가 돼 있어요 그것이 무한 단계로 복제되어 내려간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자가 돼 있을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 다 에이코를 실천하는 리더가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파트너 모두가 로얼마스타, 크라운마스타, 임페럴마스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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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